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걸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했습니다. 나왔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며 비판한 배현진 의원 등 여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눈이 올 때 빗자루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장비로 제도를 하듯이 이렇게 열 단위 내려지면 거침없이 철회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명태균 녹취록이 국민들께서 사실 내부 다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른 것이지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значит 다